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장애인의 스마트폰 가입과 개통시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단말기 요금제, 서비스 조건을 정확히 알려 장애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건데요. 박성윤 기자입니다. 장애인의 스마트폰 사기 개통을 방지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국상해인소비자연합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47건의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가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 중 63.3%인 93건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로 확인됐습니다. 또 147건의 피해 추정 금액은 4억 4천만 원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사례 중 113건은 휴대폰 개통 피해이며 27건은 소액결제 및 대출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과 요금제, 서비스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단말기와 요금제 판매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북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